주제는 지속가능 경영과 기업가 정신인데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신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제임스 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세션을 채워주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 각각 주제 발표를 한 이후에 또 대담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석에 동시 통역기가 마련돼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사분들과 또 청중분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무대로 올라와 주셨네요. 네 제임스 김 회장님께서는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먼저 안철수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 정말 뜻깊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시기적절한데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신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크게 보면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탄소 중립 기업과 정신인데 제가 참 고민이 됐던 것이 이거 하나하나가 한 시간 이야기에도 모자랄 그럴 주제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출격해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각 주제별로 5분 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경영인데요. 제가 처음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1995년 26년 전에 안랩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무료로 V3 앤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하는데 그 일을 회사를 만들고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즉 일반에게는 회사이지만 무료로 배포하는 일을 계속하고 대신에 기업이라든지 정부에는 저희들이 일한 대가를 받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무료배포하는 백신의 개발비를 댄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그렇게 해서는 회사 망하기 딱 좋다고 그때까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금도 받지 않고 어쨌든 자생적으로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어서 자생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 모델이 제대로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랩이 지금 창립 26주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도 어떤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계속 무료로 일반인들에게 백신 프로그램들을 배포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게 CSR이라는 개념 아실 겁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한참 나왔던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거기에도 공감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측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일을 잘했는지를 과연 작년보다 올해 더 그런 일을 더 잘했는지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경영학 원론에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안랩 CEO를 하면서 가졌던 그런 고민이었는데 다행히 이제는 그 저기 ESG라는 개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고민이 좀 덜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거칠게 표현하자면 CSR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든 것이 사실은 그리고 또 그 범위도 훨씬 더 넓힌 것이 사실은 ESG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측정 가능하고 그 활동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관리가 가능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자가 가능한 그런 지표이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형태에 따라서 블랙 락 같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런 IV 같은 데서도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대세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탄소 중립입니다. 제가 안랩을 경영했을 때는 그 ESG 중에 두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S 그러니까 일반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여러 스테이크 홀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을 하는 것이 옳다는 그 생각 그 다음에 또 거버넌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가 만든 회사지만 그 경영에서 물러나서 거기에 그 아웃사이드 디렉터들 그러니까 저 한국말로 뭐죠 그게? 사회이사 사회이사들이 훨씬 절반이 넘게 그렇게 지배구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미처 관심을 못 쏟았던 게 ESG 중에서 이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바로 저 2019년이었습니다. 3년 전에 그때 스탠포드 대학 그 법대 방문학자로 있을 때 알고어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미국 부통령했었던 알고어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분이 2006년에 그 인컨비넨트 트루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영화도 내고 책도 내면서 아카데미상도 받고 노벨평화상도 받을 때는 아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 그렇게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로 상황이 훨씬 더 나빠져서 이제는 이산화탄소가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만 해도 하루에 1억 5천만 톤 공기가 1톤이면 어느 정도 부피가 될지 상상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CO2가 만들어지는 양이 1톤도 아니고 10톤도 아니고 100톤도 아니고 1000톤도 아니고 1억 5천만 톤이 매일같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1년이면 510억 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지구가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리버서블하다 그런데도 자기가 지금 계속 전세계에서 이런 탄소중립에 대해서 강연을 다니는 이유는 이걸 그냥 포기하고 방치했다가는 우리 지구에 우리 인류에 어떤 파국이 몰려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자기가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 말씀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탄소중립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1억 5천만 톤씩 나오는 그 CO2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 예를 들면 이상기온, 극심한 가뭄 또 엄청난 폭우, 폭설, 산불, 해수면 증가로 인한 그 섬나라들의 침수라든지 해변가 도시들의 침수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곡창지대에서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식량 위기에 아마 조만간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벌써 지금 국제 곡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보더라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식량 작업률이 꼴찌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정부가 대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부터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판데믹입니다. 코로나19가 사실 이렇게 퍼지게 된 간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중립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혹시 몇 종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1.6밀리언 160만 종이 아직 사람과 접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지로 들어가서 야생동물을 잡아서 아직 인류와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가 끝난 바이러스가 3천 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159만 7천 종이 남아있는 그런 셈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짧으면 3년, 길면 5년 내 또 다른 판데믹이 온다. 그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국가 방역 시스템들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약간 둘러갔습니다만 많은 예전 정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 착각이 전기를 만들 때 탄소가 나오지 않으면 탄소 중립이 실현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기를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는 전세계적으로 전체 탄소 생산량의 27%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기 생산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했을 때 줄어드는 탄소의 양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오히려 지금 탄소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은 시멘트를 만들 때나 철강을 만들 때 같은 제조업에서 31% 그 다음에 동식물을 사육할 때 19% 그 다음에 또 교통에서 16% 그리고 또 냉난방에서 9% 그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다섯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을 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금 전기 발전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철강 생산할 때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저 방규문 총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제일 많이 탄소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강이거든요. 철강이 그 화학은 다 아실 테니까 그게 산화 철분입니다. F2O3거든요. 그거를 철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거기에 있는 산소를 떼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산소를 떼내는 방법이 코커스라는 것을 가열을 해서 일산화 탄소를 발생시킨 다음에 이 철강석에 있는 산소를 떼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은 철분 순수한 철분과 나머지는 CO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강을 만들 때마다 탄소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소 환원 방식이 됩니다. 즉 탄소로 산소를 떼내는 게 아니라 수소로 산소를 떼내면 H2O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물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에 가능한 그런 일이 되는데 문제는 포스코 관계자들에게도 제가 여쭤보니까 그걸 이루려고 하면 투자가 한 40조 원 정도가 된답니다. 포스코가 1년에 내는 순이익을 따져보시면 이 40조라는 게 거의 한 회사가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것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여러 기업 간의 코올리션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의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가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그래서 기억과 정신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사실 기억과 정신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앙트로프로너십인데요. 사실 지금 저기 보시면 영어로는 앙트로프로너하고 비즈니스맨하고 다르게 번역합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한자 표기가 다릅니다. 근데 저 앞으로 좀 돌려주시지요? 예 지금 보시면은 1번이 비즈니스맨을 번역한 것이고요. 바랄 기자, 업업자 그 다음 2번이 일으킬 기자, 업업자로 해서 기업가 우리가 앙트로프로너라고 하는 게 2번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 그게 저기서 2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문제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맨과 앙트로프로너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혼동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1번과 2번이 다른 한자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혼동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본에서 번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 번역보다는 저렇게 그냥 기업가로 쓸 바에는 차라리 창업자 창업자가 사실은 더 앙트로프로너에 맞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또 앙트로프로너십도 기업가 정신인데요. 이 번역도 틀렸습니다. 뭐냐면 뒤에 저 어미의 쉼이 붙어있는 것은 액티버티나 프랙티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창업활동이죠. 기업가 정신은 저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가지 혼동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제가 주어진 시간이 약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기생산뿐만 아니라 다섯 분야에서의 새로운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두 다 저런 일종의 앙트로프로너십 창업활동 또는 창업가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결국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무대에 마련된 자리에 다시 착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발표를 또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i수님 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know, on behalf of AmCham, I just wanted to, first of all, thank E-Daily and Chairman Gwok Jae-Seun for organizing this outstanding forum. The very fact that Chairman Gwok and E-Daily is hosting this forum shows you that Korea is committed to sustainability. We obviously heard from Prime Minister Han Deok Su, who I've known for many, many years. I look at him as the king of Korea-U.S. relations. He actually led the course FTA, and we're very thankful for his leadership. I also want to thank former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who's really leading not just for Korea, but globally. So I know that he gave us some amazing insights as well. And lastly, I'm very honored that I can share a stage with national assemblyman An Chur Su. He just walked you through his amazing story. I'm very honored that he was the CEO of Microsoft Korea. And I had an opportunity to share and discuss a lot of business. I can tell you, he's doing some amazing things. And I really appreciate the fact that his leadership is not just about politics, and the company's sector costs are not also about technology. He's getting into our role. He's also an engineering and engineering. So he has a practical and practical aspect of how this stuff works. He is able to share his relationship with its expertise and how this stuff works. So again, I want to 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ation. Now, let's just briefly briefly talk a bit about how we've talked about, 저희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성,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암참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한 800개의 회원사와 가맹 조직이 있습니다. 30개의 산업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30개의 사무원 위원회 중에서 ESG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CEO가 이끌고 있는 CEO인데요. 3M의 CEO, 그리고 PNG CEO, 그리고 APDAO의 CEO가 이끌고 계십니다. 미국 기업들이 ESG를 도입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죠. 또 암참의 의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업무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돕는 것이고요. 더 많은 미국 SME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 양국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양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입니다. 매년 이 미국 기업들은 많은 위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한 위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한국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GE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업무하고 있는 최대 미국 기업 중 하나인데요. RE100에 가입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도 데이터센터, 공공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설립한 첫 번째 미국 회사였습니다. 부산에 위치하고 있죠. 지속가능성, 또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가를 결정하는데 또 왜 부산에 두는가에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예를 보여주셨죠. 또 인천에도 지금 에스파이어라고 하는 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새로운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ESG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를 말씀드렸죠.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매우 깊게 생각합니다. 반대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죠.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대기업들인데요. 이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지속가능성, ESG, 또 옳은 일을 하는 것 등에 집중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와 기아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주 강한 파트너십을 GM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가장 좋은 우수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이 바로 필요합니다. 또 양국의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필요합니다. 한화셀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좋은 예가 많이 있지요. 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이러한 우리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 파트너십이 왜 중요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장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이 왜 미국에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6대 교역국입니다. 미국은 또 한국에게는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이러한 투자액 숫자를 한번 보시면 또 창출되는 일자리를 보시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관계는 단지 교역 또는 통상, 애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사, 문화도 포함이 되고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따라서 저는 양국 관계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행정부의 약속,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그러한 위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의 아시아 본사가 한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한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부로서 생각해보시면 정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또 사업체가 유치된다면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고 또 탄소 중립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취임식,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그 당시 과거에 사실 안철수 위원님도 대통령 후보였고 저희가 함께 담화를 했을 때 지속가능성이나 환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저희 암참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또 안철수 위원님께서 연설을 하시면 사람들이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영어도 너무 유창하셔서 저희 암참에 와서 말씀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는 한국 경제에서 탈탄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오늘 오후와 내일에 걸쳐서 더 심도 깊은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 분들께서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암참이 바라보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성과지수가 있죠. 예일의 환경법정책센터에서 나온 지수입니다. 180개 국가 중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그다지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다지 좋지 않죠. 여기 보시면 폐기물 관리는 한국은 6위입니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죠. 한국 시민들이 이러한 폐기물 관리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 부인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분들도 정말 훌륭한 이러한 폐기물 배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보았을 때 한국은 다른 부문에서도 분명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100이라는 말씀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100% 재생 전력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이니셔티브죠. 172개의 기업들이 약속을 했고요. 그중에서 61개의 기업들이 이미 RE100을 달성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입니다. 상당히 놀랍죠. 구글 같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들이 이미 RE100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을 보시면 19개 회사만 RE100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숫자는 훨씬 크고요. 영국, 일본도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숫자가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볼 만한 흥미로운 장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한국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최하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혀 자랑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주요 매트릭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다양한 IT 부문을 주도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최하위입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위존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이유를 대도 몇 명이 될 수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신 약속들인데요. 상세한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인데요. 파리 협약을 재가입했고요. 또 2030년까지 미국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위치를 표명하셨습니다. 또 승용차 판매를 할 때 배출량이 제로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세를 유럽 국가들하고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고 명확한 정책이 도입되면 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제 상장사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안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새로운 정보 공개 요청은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더 청정한 지속가능한 또 기후 친화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CO2 배출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집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이슈들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거고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요건이 도입되게 되면 한국이 더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현실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말씀 또 조언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성과를 달성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서 서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데요. 더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또 대중들의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윈윈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더 국제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한덕수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한국이 더 해외로 나아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오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철수 위원님과 무대를 함께하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요. 한 20분 정도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님이 워낙 인사이트가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질문을 드리면서 많은 걸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김 회장님께서 먼저 안철수 국회의원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없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보면서도 제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상당히 선지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고 굉장히 사실 챌린징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강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생산을 수소환원 방식으로 바뀌는 데만 한 회사가 40조 원 정도 연구개발비가 드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한 회사가 감당할 수는 없고 오히려 저는 국가적으로 같이 기업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거기에 대해서는 대신에 어느 정도 공유를 하면서 이것을 수출 가능한 산업으로 만드는 게 그나마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탄소 중립도 실현하면서 또 동시에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좀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지금 4위인가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아까 블랙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투자를 강화를 하되 어쩌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펀드 사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니까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게 하는 거죠. 물론 한쪽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마치 KTX와 SRT 둘 다 공공기관이지만 어쨌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운용하는 이런 국부펀드 차원에서도 이것을 최소한 반으로는 나눠서 서로 경쟁을 하게 하면서 또는 한쪽은 ESG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한쪽은 또 다른 쪽으로 하면서 서로 비교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관점에서 그 다음 또 투자 관점에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나 매니지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그럼으로써 훨씬 더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앞서가고 수출이 가능한 산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도 깊은 인사이트가 담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안위원님은 많은 걸 아는 특별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속가능성하고도 관련이 된 것이죠. 안랩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CSR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안위원님이 진행하셨던 방식은 한국에서 그다지 널리 알려진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가지 컨셉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굉장히 퍼스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시면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설비라든지 전자장치라든지 이런 거 모두가 혼자서 살면 이런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모두 다 인류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고 동시대에서 함께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 개인이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학생 때 그래서 생각은 저는 사회로부터 이렇게 많은 우리 선조나 또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 의과대학 들어가서는 했던 일이 의료봉사 활동입니다. 그 당시는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거든요. 반나절 그래서 반나절 그때 의료봉사 활동을 지금은 다릅니다만 구로동이 그때는 지금처럼 디지털 단지가 아니었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거기에서 환자들 진료하면서 나름대로 사회로부터 받은 일부라도 이렇게 돌려주는 일들을 했었던 건데요. 나중에 그 제가 의학 연구원의 일을 하면서 제 실험을 위해서 컴퓨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 초창기여서 제가 연구하는 그 의학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누가 대신 만들어 주지를 않아서 제가 만들어야지 제가 학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남으려고 한눈판 게 아니라 의학 연구 결과를 내려고 컴퓨터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그걸 분석해 보니까 치료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프로그램을 V3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무료로 배포를 7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보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조그만 역할이라도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이어서 뭐 그걸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이러스가 두 배씩 늘어나니까 도저히 파트타임으로는 이 일을 하지도 못하고 의과대학 쪽으로는 제가 지도학생 받는 조교수 승진이 되는 때여서 그러면 또 거기에 풀타임으로 전념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는 저 말고도 많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은 실패할 확률이 많지만 그래도 저밖에 없으니까 남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거는 아주 저 사실 옛날부터 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그런 개념이었던 셈이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안 의원님이 비전이 있으신 분이고 또 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아마 저희가 평생 다 읽어도 못 읽을 책을 한 일주일 만에 읽으시는 그런 분인 것 같고요.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랩은 상당히 특별한 회사입니다. 한국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소프트웨어가 많지 않은데요. 안철수 위원님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회사를 만드셨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ESG 관리라고 하는 것, ESG 경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 또한 여기서 상당히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이 추가적인 규제나 또는 부담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기후 경영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부담이나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사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냥 자기 머릿속에 담겨있는 이상적인 생각을 구현해서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고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하에서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문과의과 이렇게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 뵈면 기술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가진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은 돈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사람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금방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술이 발전하는 데는 꼭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개념이 없이 잘못 정책을 수립하면 이게 지금 중요한 분야인데 아니, 우리가 돈을 왕창 쏟아 부으면 이거 그 다음에 해결될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술에 따라서 그렇게 시작해도 10년 후에 결실을 나타내는 그런 기술들이 많다는 것은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생각보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정부가 5년 대통령 단임이다 보니까 단기 성과에 많이 집착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5년 만에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보통 10년에서 20년 그런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을 유지를 해야지만이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겨우겨우 우여곡절 끝에 경주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고 성공적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고도 안 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스웨덴과 핀랜드에서 2025년을 목표로 지금 거의 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 500미터 정도에 이제 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들 저장소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찾는 데만 한 20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번 정부부터 그 장소 찾는 걸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 선정을 할 때 그 부근에 다 주민들께서 사시기 마련이니까 거기에 적절한 인센티브와 그리고 제대로 된 설계 아마도 2025년에 그 핀랜드하고 스웨덴에서 그게 가동이 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들 보고 있으니까 그 효과성이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도 나지 않고 안전한 설계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그걸 도입을 하기는 쉽겠죠. 지금 이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거의 지금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저장 장소가 없어서 그 지금 저 원전 내부에다가 그냥 거기 저장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차가고 있는 중이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부터 해도 늦은 분야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번 정부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 결과는 이번 정부에 나오지 않고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 정도에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그래도 그런 것에서 의미를 이번 정부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과실을 따지 않더라도 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중장기 과제를 먼저 시작한 정부로 기록되는 거 그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학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시간이 없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질문이 또 위원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실 제가 좀 지금 당장 우리 현안 닥친 것 중에 하나가 2023년에 내년에 그 탄소 국경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그 대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 그 아마 미국 기업에서는 이미 대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들려주시면 여기 계신 한국 기업들도 당장 내년의 일이니까 대처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기업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우선 우리가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어떠한 선지자 또는 리더에 의해 달성이 됩니다. 3M, 다우존스 이러한 기업들의 예가 되겠는데요. 이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런 변화를 위한 여정에 나설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러한 인도태평양 같은 데에서도 탈탄소와 청정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부문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탑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국 기업들의 이런 탈탄소, RE100 관련해서 이런 일에 대한 대응은 슈거 코팅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고 어떤 점이 좀 부족해서 이런 점을 보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팩트를 두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발표 중에서 RE100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체 372개 기업들 중에서 19개 기업만 한국 기업입니다.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팩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 중에서 한국이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요소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그린 뉴 딜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또 KRE100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더 지속 가능성을 갖추라는 촉구이겠죠. 또 오늘 하고 있는 이 이 데일리 전략 프로그램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 한국의 언론, 한국 정부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그 미래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 각각의 기업들도 노력이 중요하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 서로 협력할 것들이라든지 서로 지원할 것들이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가 간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들이 뭐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발표 마지막 정리할 때 몇 가지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 장표에서 한국과 미국의 생산적인 관계 그리고 양국 대통령의 아주 그런 긴밀한 관계를 보았을 때 이러한 조치를 저희가 행동으로 취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은 더 많은 외자 유치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함으로써 더 큰 파일을 만들고 더 함께 성공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세션도 상당히 좋은 교육적인 세션, 교육적인 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고 계속 신호를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대담을 나누고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위원님은 정말 한국의 진정한 리더이고 지속가능성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 이러한 것을 보면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요. 또 오늘과 내일에 걸친 포럼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띤 대담 시간을 갖다 보니까 어느덧 한 시간이 금방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있는 내용으로 한 시간 꽉 채워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